이 남양평 휴게소의 문제점이 뭔가요? 우리 이수영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. 남양평이 아니라 남한강 휴게소. 남양평IC 근처에 있는 남한강 휴게소인데요. 이 남한강 휴게소는 휴게소가 오픈되는 게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불과 4개월 전에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서 민자휴게소로 전환하는 유일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매우 이례적입니다. 여러 가지 상황들, 근거들을 봤을 때 이것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민자전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그 민자사업자로 선정된 위즈코프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여러 제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업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회사다라는 이유로 2021년 대선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코스닥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대표적인 윤석열 테마주 기업이었고요. 또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도로공사 사장, 현직 사장인 함진규 사장과도 입찰 공고 전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진행해 온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것들을 오늘 현장 방문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과 함께 설명드리고 또 오늘 못다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국토위 종합감사 그리고 예결위 질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밝히고 알릴 예정입니다.